나 오늘 쌍둥이 자리에 운세가 새로운 인명을 키우는 건데 마침 이렇게 딱 새로운 팀들과 같이 뮤비 촬영을 해 진짜 모두 5호와서는 대단한 그런 거 같아 진짜 미쳤어 가끔 안 믿으려고 할 때 있어요 운세가 너무 나쁠 때 소름 끼치게 맞을 때가 있어요 진짜 은근히 맞다니까 당신은 럭키 컬러를 입고 있어요 지금 말 부족을 원인으로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대요 말을 좀 많이 해야겠나 봐요 여기 럭키 컬러랑 다녀야겠어요 아니면 너가 안무하다가 이제 립싱크를 안 한 거 아니야? 말 부족 왜 자꾸 치마 해본 거 걸리나 봤더니 진솔이라고 이거 찍어서 뭐야 개인 소장 하시네 개인 소장 하시려고 찍는 거야 나중에 진솔이라고 비디오를 보면 고맙습니다 보도에 럭키 사이 네 이거 이거